82번을 봅니다.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닌데 자동차 BC가 브레이크가 풀린 채 정지하고 있다. 자동차 ABC가 있어요. ABC. BC는 지금 브레이크가 풀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 A가 1.5mps 속력으로 B와 충돌하면 VA가 1.5mps B와 충돌하면 정지하고 있다. B의 속도는 0가 됩니다. 초기속도는. 이후 B와 C가 다시 충돌하게 되었죠. C의 속도는 역시 정지해 있으니까 0가 되는데요. 이렇게. 결국 3대의 자동차가 연쇄 충돌하게 된다. 이때 B와 C가 충돌을 직후 자동차 C의 속도는 몇 mps인가? 그랬어요. 자동차의 충돌 직후 속도 VC 다시는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문제고요. 이렇게. 모든 자동차의 반벌 개수는 0.75다 그랬어요. 이렇게. AB가 충돌하든 BC가 충돌하든 반벌 개수는 0.75다. 0.75를 적용시켜라. 이런 얘기 있고. 모든 자동차는 같은 종류로 질량은 같다. 그랬어요. MA, MB, MC. 질량은 다 같다. 질량은 다 같다. 이렇게. 질량은 M으로 이렇게 놓자고요. 그러면 이제 AB가 충돌을 해요. AB가 충돌을 해서 BA의 속도 VA'가 있을 거고. VB'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AB가 충돌했을 때. AB가 충돌해서 AB가 VB'V'B'로 움직여서. 지금 충돌을 하죠. B와 C가 충돌을 했을 때. 충돌한 이후에 충돌한 이후에 B의 속도는 VB'2'로 놓겠습니다. VB'2' 이렇게. 그래서 VB'2는 VB'2'로 바뀌죠. VC가 충돌하는 순간. VB'는 VB2'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C 승용차는 VC'로 속도가 바뀌게 돼요. 이 속도를 지금 구하라는 거죠. 이 속도를 구해줘야 돼요. 숫자적으로 지금 AB 충돌할 때 AB가 충돌할 때 이제 B' 속도를 구해줘야 돼요. B' 속도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VB' 속도를 구해줘야 돼. VB' 속도를 구해줘야 돼요. 요거를 지금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VB2'를 구해가지고 VC'를 해결해야 되겠죠. 반발 개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AB가 충돌하는 경우를 먼저 봐요. AB가 충돌할 때 선 운동량 보전 법칙 적용시킵니다. 그럼 MA VA 플러스 MB VB는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은 운동량의 합과 같다. MA VA- 플러스 MB VB-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VB가 0예요. VB가 0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MA MB 다 똑같죠. 그러니까 지워버려. 지워버리죠. VA가 1.5m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VB' VB'를 여기서 이제 VA'만 해결하면 VB'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VA는 VA' 플러스 VB'니까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반발계수 2는 VA-VB B에서 본 A의 속도 충돌 전 충돌 전 B에서 본 A의 속도 VA-VB 분의 마이너스 충돌은 충돌은 상대 속도 VA-VB' 이렇게 해서 봅니다. VB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가 돼요. 이 값이 0.75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VB' VA' 이네요. VA'를 끄집어내요. VA'를 끄집어내면 VB' 마이너스 0.75 곱하기 VA가 됩니다. 이렇게 VA'가 이렇게 그럼 이제 VA는 갖다 대입을 시켜서 보니까 두 배 VB' 마이너스 0.75 VA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VA 넘겨서 VB'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넘어가니까 1.75 VA는 두 배 VB' 이렇게 표현이 돼서 VB'를 계산해 주면 2분의 1.75 곱하기 1.5 해서 312 메타 퍼 세크 이렇게 떨어져요. 그 다음에 BC가 충돌하는 거를 봐야죠. BC가 충돌하는 거 BC가 충돌할 때 운동량 보존법칙 적용시킵니다. MB 곱하기 VB' 플러스 MC 곱하기 VC는 MB 곱하기 VB2다시 플러스 MC 곱하기 VC다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VC가 제로가 되죠. VC가 제로가 되고 MA, MB, MC 같으니까 다 지워버려요. 지워버려서 VB 다시는 VB2다시 플러스 VC다시 VC다시를 지금 구하는 거니까 VB2다시 해결을 해야죠. 그러면 반발기수 이용합니다. 반발기수는 충돌 전 상태 속도 VB 다시 마이너스 VC분의 마이너스 VB2다시 마이너스 VC다시 0.75 0.75 이렇게 됩니다. VC가 제로가 되죠. 여기서 VB2다시 VB2다시를 정리를 해줍니다. VC다시 마이너스 0.75 곱하기 VB 이렇게 VB2다시가 이렇게 돼서 위의 시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VB2다시 자리에 2배 VC다시 마이너스 0.75 VB VB다시네요. VB다시 이렇게 VB다시 0.75 곱하기 VB다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VC다시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지. 넘어가니까 1.75 1.75 VB다시는 2배 VC다시 이렇게 표현돼서 VC다시는 2분의 1.75 곱하기 VB다시 VB다시가 1.1325 1.3125 들어가니까 메타퍼세크 그래서 VC다시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VC다시를 정리를 해주면 1.15 1.15 1.15 메타퍼세크 1.15 메타퍼세크로 떨어지게 됩니다. 답이 3번으로 3번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 문제가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렇게 풀어서 정리하는데 잘못하면 10분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죠. 동력학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지금 포진이 돼 있어요. 1회 문제 21년도 1회 시험 문제 보면 3.6학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시간이 잡아먹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잘 정리를 해서 해줬으면 동력학도 새로운 문제가 사실 거의 없어요. 새로운 문제가 거의 없고 다 지금 문제들이 다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풀어보시고 한 번씩 풀어보시고 그림하고 답하고 이렇게 매칭을 이렇게 해놓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그냥 외우는 거죠. 문제를 외워서 이렇게 답을 찍고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다지 이렇게 기억하기에 좀 어려운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풀어보면 딱 남아. 시험이 임박해서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이게 남기 때문에 그림 딱 보고 문제 보면 답이 1.1억이 있구나. 딱 이렇게 그렇게 찍고 넘어가는 게 사실 좋아. 이런 문제는 못 풀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시간 관계상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푸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교재에 있는 해설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자, 답은 3번입니다. 1.15 1.15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고